이 시대에 최고의 열정이 있습니다. 그만의 짜릿한 모델을 지금부터 느껴보십시오. 웃음날 끝, 웃음코칭, 전문강사, 웃음과 행복을 드리는 행사 전문 MC. 방송에는 노민 MC를 소개합니다. 큰덕스로 환영해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박수 한 번 주세요. 박수 한 번 주세요. 세워라. 세종마라. 하도 빨리 봤어요. 엄마도 못 듣는데 내 참고자 그 등 뒤에서 나는 떠미라. 말도 말도 틀고 마는 새싹을 살았어요. 진짜 살짝 욕심 많아 가짓던 돈 모아도 둘러매고 뒷머리로 할 것도 아닐텐데 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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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 모두, 월, 월 한 세상을 보냈더니 내 인생의 이력서는 이것뿐이여 공연이 한 세상이 애매였구나 가짓던 돈 모아도 신경으로 여러분들 행복하신 분들 감성과 박수 한 번 주세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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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운 좋게 너를 봐봐 빙간 빙간 뜬금한 거야 헐! 인생 멋있어 찌기고 공가발랴 그날 그날 하루 사랑하는걸 그날 그날 하루 사랑하는걸 KQ!